우리 왜 쇼판비. 라테는 말이야. 마지막 쇼판비. 우와, 기억한다. 쇼인도잖아, 쇼인도. 무슨 말 하구나.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 현혹되지 말라고.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 하죠. 개인기가 과일, 과일. 이비석 고!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코너 제목부터 감이 오죠? 데뷔 초의 무대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요. 맞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그때의 그 패기, 그 풋풋함을 그대로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빨리 고고. 나의 순서인가요? 자, 다음은. 아, 헷갈려. 아, 헷갈려. 헷갈려. 아, 마지막에 썩소. 썩소까지. 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눈을 한 번도 안 깜빡여. 왜냐하면 저 당시 때는 제가 순간 캡처를 피하기 위해서 항상 기자분들이 사진 찍을 때 항상 눈을 뜨고 있다가 눈을 감아야 될 때면 뒤돌아도 눈을 딱 감고 다시 이렇게 눈을 뜨고. 아니, 근데 여기에 뭐 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눈이 진짜 크구나. 인상 같은 게 제일 많이 바뀐 거. 저 때 사실 슈퍼주니어 하면 희철이 형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맞아. 진짜 강해서. 인상이 달라졌다. 됐어. 자, 그러면 15년 전으로 들어갑니다. 야, 저기. 형, 똑같이 해줘야 돼. 희철이 형 점프해야 돼. 1m 점프해야 돼. 눈 깜빡이면 NG예요. 자, 음악 주세요. 쏙쏙 안 돼. 어떻게 해. 희철. 실패. 지금 버전 이제. 지금 버전. 이 노래를 이제 무대에서 한다. 자, 음악 주세요. 세련되게. 세련되게. 슬퍼. 그러니까 그때는 무대를 찢었다면 지금 하면 이 형이 찢겨요. 지금 하면 이 형이 찢겨요. 아, 찢어져요. 몸이 찢어지는 거야. 공감되는 것 같아, 진짜. 속도가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규현. 규현이요, 뭐? 규현이가? 이겠지. 어? 어? 뭐야? 뭐야? 너무 잘생겼다. 뭐야? 뭐야? 최선국 형. 최선국 형. 최선국 형. 와, 진짜 최선국 선배님 같아. 나올 때, 나올 때만 이렇게 걸러나오는데.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 있고. 자, 갑니다. 자, 14년 전 막내. 자, 균. 자, 음악 주세요. 마지막 한 목소리로. 날 공격하니. 날 이길 순 없어. 마지막 한 목소리로. 날 공격하니. 날 이길 순 없어. 오, 팩터맨. 자신감, 자신감. 그리고 약간 스스로 만족해하는 표정. 아니, 왜 이러고 걸어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네. 날 긁.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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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